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방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목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집니다. 1% 넘는 하락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약세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에너지 관련 주 양호합니다. 2차전지 가운데서는 하나기술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은 날에 또 5% 강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해외시장 약세, 국매장 약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국내장은 거래소 지수가 약세고 코스닥은 달라요. 우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드릴게요. 어제 미국장 어떻게 보면 나스닥 시장이 많이 밀린 게 아닙니다. 많이 밀리지 않았으나 보다시피 지수가 얼추 고점에 뜬 상태에서 밀리는 은봉이 되게 세게 나오니까 많이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닥스가 중요한데 진짜 해외시장 얘기할 때 이종복이가 닥스 얘기 많이 해요. 닥스도 지금 보면 어제 미국장보다 닥스는 1시쯤인가? 그때 끝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급락하지도 않고 있고 21선도 깨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죠. 다우가 많이 밀렸죠? 다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우형의 주식이 약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다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우는 은행주가 주로 많이 약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주도 약하긴 약했으나 그렇게 심하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실이 최근에 에너지 관련 주가 4개 정도의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해외시장이 약세의 국내장 약세인데 오히려 나스닥은 당연히 엔비디아 때문에 세게는 안 밀렸겠으나 다우형의 그림이 조금 안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지수가 생각보다는 안 밀리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 밀리는 거고요가 아니고 안 밀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도 지표가 하나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예상치가 좀 높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시간대 1년치가 3.59 그다음에 이제 여기 5년이 3.1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는 좀 꺾이고 나오고요. 꺾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 아마 미국장이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제인데 보다시피 지표가 금리 스트레스가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상황에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이 나와도 빅테크의 실적을 바탕으로 버텼던 시장이 여전히 이 서비스업 PMI하고 이 서비스업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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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나오면서 장이 밀렸다. 여전히 지표가 강하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주도주형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섹터별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테마가 되게 센데 에너지는 좀 이따 얘기해 주고 2차전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기술을 보면 사실 하나기술이 에너지 섹터만큼 날아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 주식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과 주식들은 이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도 본인들이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과 주식들은요. 2년간 박살난 거예요. 2년간. 2년간. 그리고 지금 2차전지류는 작년 7월달부터 거의 10개월이에요. 그런데 2년간 박살난 주식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거의 1년 전 수준은 다 회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전지류도 지금 현재 시점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나기술과 같은 이런 종목은 여기가 거의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시총상위 2차전지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흐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가격 위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를 내가 먼저 얘기해 주고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세게는 안 올라가지만 이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림이 파동도 1, 2, 3, 4, 5로 빠지고 그다음에 먼저 움직인 건 P&T고요. 돌고 있는 거죠. 장비과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 중 하나만 얘기해 보면 시간이 이게 지금 현대 에너지거든요. 보다시피 현대 에너지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9월에 고점이 나오고 얼마 전까지 아작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간 걸 갖고 딱 찍어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급락하는 시점 언저리까지는 다 올라왔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얘기해 줄게요. 지금 2차전지과의 주식은 현대 에너지로 얘기하면 여기 언저리까지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죠. 이게 맞고 틀리고에 따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언저리. 그러면 손실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갖고만 있으면. 그리고 대형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조금은 밀릴 수는 있으나 아, 이거 너무 센데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주느냐 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주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보면 두산 퓨어셀서부터 이런 주식도 보면 재작년부터 이렇게 죽었죠, 재작년부터. 요새 이런 주식들이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범한 퓨어셀도 마찬가지로 한 2년, 3년 죽인 주식들이에요, 이 주식들이. 요새 움직임이 좋은 게. 그리고 화장품과의 주식들도 보면 코리아나나 이런 개별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움직임은 나왔어도 크게 놓고 보면 이것도 거의 이건 5년 가까이 죽였죠? 아니, 5년 가까이가 약했던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쪽이 움직임이 좋고 어떤 쪽으로 이게 확 돌았는지를 알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가격 조정을 받은 주식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매력적인 상황에 왔으나 지수가 고점이다 보니까 지수가 고점이다 보니까 그쪽에 매수세가 세게 못 붙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 그쪽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은 오마이갓 에브리바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선 쪽 하나만 얘기해주면 전선 쪽은 여전히 지금 되게 셉니다. 실질적으로 전선 쪽이 전력난에 입각해서 에너지원을 구하든 뭐를 할 때 전력 설비 쪽으로 보면 실적과 가장 예민하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전선 쪽이죠. 그래서 전선 쪽은 되게 강하게 버티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전선 쪽은 되게 강하게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향, 그다음에 반도체도 얼추 밀릴 만큼 밀린 주식은 매력이 생기고 한 가지 로봇이나 제약 혹은 AI 쪽은 화장품 유하고 원자재 유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원자재나 화장품 유가 혼조세가 나올 때 그때가 매력적으로 바뀐다 정도 보고 오늘 장의 특징은 여전히 섹터별로 그것도 많이 빠진, 먼저 빠진 그런 에너지과나 팻배터리도 에너지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쪽의 움직임이 좋은 게 확실하게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기기 쪽이 좀 더 시장을 더 웃도는 수익률로 가는 주도주가 될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69 돌파, 366 지지 체크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런데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원래 그냥 가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지속될 확률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옥석을 가려야 돼요. 옥석이 가려진다는 얘기는 정통성을 겸비한 주도주성은 아마 11월, 12월 미국 대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의 섹터의 주도형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맞고요. 대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으로 따라간 종목들 특히 저쪽 음식료나 원자재류 자재류 쪽은 전선 쪽을 제외하면 구리 전선 쪽을 제외하면 옥석을 가리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도 반도체류 AI류의 실시간으로 어느 종목이 매력적인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 이 종목은 대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건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한번 승부수를 띄우고 싶지만 오늘 내가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 안 돌릴게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고 우선 다음 주 화요일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늦어도 목요일 간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잘 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 이거 오 지금 이거 실시간인데 보세요. MK전자 그렇게 사람들 징그럽게 만들더니 요새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식도 지금 보면 먼저 빠졌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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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징 급락하는 거 TSE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종목들 저렇게 나락으로 가는데 아니 저렇게 밀리는데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점에 붕 떠 있는 주식은 이렇게 되게 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강한 상태에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이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타이밍으로 가면서 6만 원 언저리로 밀린다. 이게 매수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일반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지금 얘가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주식은 조정도 가격에 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면 단기는 약한데 중기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다로 받아들이면 되죠. 이 종목은 중심이론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과 가격이 중요해요. 이 가격은 부담 가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 거기는 좋고 중심이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한번 얘기해보면 2차 전진은 내 눈에는 나빠 보이는 게 없고요. 이 종목 눈에는 2차 전진은 나빠 보이는 게 없고 팻배터리도 나빠 보이는 게 없는데 그쪽은 바닷건 주식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이쪽은 오픈헤치와 같이 이렇게 빠진 주식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픈헤치는 3만 8천 원에서 2만 원 때까지 밀렸죠. 이런 주식을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간에 걸쳐서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고 만약에 확인 매수를 하고 싶으면 21선이 더 밀리고 60일선이 더 밀린 상태에서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가격은 충분히 매력인데 타이밍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식을 관심 가지시면 분명히 수익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오늘 전략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 주 중반 전후로 해서 낙복과 대 반도체주의 반응이 있을지 배터리는 짐바닥을 계속 거쳐나가고 있는 험난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의 전략을 함께 하셨습니다.